자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에스파의 신곡 넥스트레벨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러 왔습니다 아 일단은 뭐 스케일이 옛날 H.O.T 형들 영화 생각났네 어? 평화의 시대? 어 넥스트레벨 다음 단계 세계관을 좀 알아 형? 여덟 명이잖아 어? 아 아네 아네 이 광야가 어떤 단어인가 보다 광야가 자주 나오는 거 같아 블랙맘바테로 맞지? 야 이거 뮤직비디오 이거 며칠 찍었겠는데? 아 이거 뮤직비디오에서 좀 분해가 많이 나는데? 같은 소속사 슈퍼주니어 신동 희철씨가 넥스트레벨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죠 와 뮤직비디오를 딱 봐도 너무 비싸 이거 3살 찍었겠는데? 대박 한참 선배도 놀라 지아 빠지는 스케일 알면 알수록 심오한 세계관을 가진 대세 걸그룹이 떴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블랙맘바로 데뷔한 푸 첫 라디오가 철파임이었는데 어머머 소름 미니앨범 세피지의 컴백 첫 방송이 또 철파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에스파와 함께합니다 오늘로 데뷔 323일째를 맞는 걸그룹 이분들이 뜨자마자 스튜디오가 알록달록 다채로졌죠 세상의 모든 매력을 모아 모아 사람으로 만든다면 단언컨대 이분들이겠죠 에스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에스파가 왔습니다 지금 일단 완전제 네 분이 다 와줬는데요 아침보다 상큼 질서 엄청나나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한 분 한 분씩 인사해볼까요? 자 우리 닝닝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닝닝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젤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자 그리고 양산서 올라온 우리 겨울 윈터씨 안녕하세요 윈터입니다 이거인가요?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단지 인사하는 것도 있죠 네 단지 인사 한 번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자 콘서트 온 것 같죠? 우리 이무진씨가 우리 에스파 아침부터 제대로 놀다 가자 네 가자 네 0543번님 일찍 출근해서 듣고 있어요 에스파 컴백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니 에스파가 데뷔한 게 2020년 11월 17일 그리고 철파엠이 와준 게 12월 2일이었고요 데뷔 16일차에 라디오 첫 출연했고 그때 철파엠이었는데 기억나나요 이 자리? 네 그럼요 자리는 좀 바뀌었어요 그때가 닝닝이 저쪽 끝이었고 맞아요 닝닝이 검정색 옷 입고 와가지고 네 대박 대박 기억나요 진짜 근데 여러분 넥스트 레벨이 이제 소위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약간 좀 금이 환영한 느낌도 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양이 왜 홍삼 세트 사들고 돌아온 어떤 그런 느낌 부티가 막 불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닙니다 잘됐다는 느낌 좀 들어요 어때요 좀 어 막 주변에서 커버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따 우리가 넥스트 레벨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한 영상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슈퍼주니어의 누구였죠? 신동 선배님이랑 희철 선배님 이 영상을 봤어요? 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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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미 그걸 또 보셨고 네 리액션 영상 우리 또 신동희철이랑 같이 방송했지만 두 분은 어떤 선배에요 sms? 진짜 뭔가 그때 같이 촬영했을 때도 느꼈지만 진짜 앞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뒤에서도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아 맞아요 진짜 좀 약간 우리가 솔직히 좀 욕하고 싶지만 아 아니에요 아니 똑같죠 그치 희철이는 아 진짜 너무 진짜 똑같아요 뒤에서도 잘해주고 큐 돌면 더 잘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철파임 스페셜은 에스파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철파임에서 준비한 레벨 레벨 하나하나 깨가는 걸로 해볼텐데요 그래서 각 레벨 이름을 이제 할 때마다 에스파가 해주는 게 있어요 효과함으로 넥스트 레벨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디귿자 춤을 열정적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오 잘하십니다 아 하고 나면 아파요 스트레칭 해야 돼요 스트레칭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스트레칭 먼저 하고 해요? 네 손목 스트레칭 아 이게 바로 하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레벨 갑니다 에스파 첫 미니앨범 나왔다 우와 I'm on the next level 오 예스 5일 어제였죠 첫 미니앨범이 나왔습니다 딱 음원이 공개되는 순간에 다 같이 있었나요? 네 저희 다 같이 있었습니다 미니앨범 나왔을 때 그때 기분을 멤버 각자 다섯 글자로 자 대파 본 다음에 우리 카리나부터 찢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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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어 윈터 왓도 찢었다 왓도 찢었다 왓도 찢었다 지젤 어 미니앨범 요 다섯 글자 완전 멋있다 완전 멋있다 자 그렇습니다 미니앨범 타이틀곡이 네 세비지 인데 지금 다 뭐 찢어버렸다 왓도 찢었다 미니앨범 야오 완전 멋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세비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뷔곡 블랙맘바와 넥스트 레벨의 세계관을 잇는 노래죠 어 맞아요 역시 이게 지금 어떤 노래에요? 제가 한번 설명 어 우리 카리나 설명 좋아요 블리더 저희 미니앨범 세비지는요 일단 타이틀곡이고요 어 넥스트 레벨 블랙맘바와 넥스트 레벨에 이어서 세계관 스토리를 가사로 풀어냈고 어 세비지 말고도 저희 세비지 말고도 저희 앨범에 네 총 여섯 곡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 취향에 맡겨서 원하시는 만큼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세비지 말고도 노래 다섯 곡이 더 있어요 네 맞아요 총 여섯 곡이 있는데 자 그러면 새 앨범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의 곡은 골고루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멤버들 이름을 부르면서 지목해서 물어봅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먼저 카리나씨 오 네 자 세비지의 킬링 포인트 부분 라이브를 한 소절 가능한가요? 오 네 그럼요 오 오 오 까지 오 오 네 아무거나 해주세요 오 그 sure 오 네 오 네 오 네 네 흠님. 신곡 지목 세, 비, 지. 요거 앨범 홍보 할 겸 삼행시 즉흥창작을 해본다면. 삼행시 할 뭔지 알죠? 자 그러면, 붙여 볼까요? 네. 새! 새.. 새우탕! 오. 새우탕! 새우탕! 비지진개. 비지진개. 맛있겠다. 짐. 아.. 지금 먹고싶다. 옉~~ 야 삼행시에 획득한게 약간 앨범으로, 세비지 앨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새우탕 좋아요? 아 네 새우탕 그거 컵라면 되는 거 말해요? 네 비디찌개 뭔지 알아요 진짜? 닉닉한국은 언제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저 한...지금까지는 한... 5년 넘었어요 오 그렇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이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저는 약과 되게 좋아해요 약과 좋아하고 약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비지로 돌아온 우리의 에스파 카리나가 킬링포인트 아까 불러줬잖아요 네 춤은 어떤 춤이 이번에 포인트에요? 이번엔 이제 뭐... 디귿자 말고 아...이... 아까 파트는 제가 좋아하는 파트라서 불렀고 이번에는 이렇게 손을 쯧쯧쯧쯧 하는 안무가 포인트입니다 쯧쯧... 네 쯧쯧쯧쯧 아 맞아요 쯧쯧 쯧쯧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도 있고 쯧쯧쯧쯧도 있고 오... 아니 넥스트레벨 디귿자 이거 춤도 임팩트가 세서 고민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춤도 약간 이거 쯧쯧쯧 약간 대박 느낌? 네 이번 춤도 따라하기 쉬워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넥스트레벨에서는 어려운거 한번 보여주고 그렇죠 이번엔 이제 대중적으로 다 따라하게 쯧쯧쯧 쯧쯧쯧 그렇다면 아까 사나워질 때 얘기했는데 네? 윈터 아까 사나워질 때가 세비지 무대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많이 사나워졌어요? 네 많이 사나워졌어요 왜왜왜왜 이제 또 컨셉이 아무래도 세비지한 컨셉이다 보니까 그 컨셉에 맞게 저희도 사나워졌습니다 사나워졌습니다 이것도 한 몇 박? 지금 한 3박 4일 정도 찍었어요? 어? 저희가 며칠 찍었어요? 한 3일 찍었어요 3일 찍었어요 아니 뮤직비디오를 나도 봤거든요 아침에 보고 나오는데 이 각이 그냥 반나절 각이 아니더라고요 교차편지 교차편지까지 해야 되니까 네 명이서도 다 따로 찍고 그죠? 맞아요 거의 영화 같았어요 영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세비지 아까 새우탕 비디찌개 지금 먹고 싶다 했는데 혹시 진짜 지금 바로 세비지 한번 나 삼행시 한번 해볼 수 있다 세비지 세비지로 지금 즉석 윈터! 양산서 올라온 우리 윈터 세!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비 빛나는 순간은 빛나는 순간은 지 지금 이 순간 와 네 나이스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미니앨범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이른바 보이스 퀴즈 에스파의 넥스트레벨이 큰 인기를 얻다 보니까 많은 가수들이 넥스트레벨 커버를 했어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가수 넥스트레벨을 열정적으로 커버한 이 가수가 누구일지 에스파의 넥스트레벨을 열정으로 에스파의 넥스트레벨을 열정으로 일단 우리 에스파을 맞추지 마시고요 에스파 누군지는 근데 알겠어요? 네! 아 알겠어요? 생각은 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막 윈터는 안다고 그러고 지제는 지금 약간 아리쏭해하는데 과연 누구일지 몇 분 추첨해서 백화듬 상품권을 소개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원키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벌써 3분 마칠 시간이 됐어요 벌써 4부엔 에스파의 숨겨진 매력 더더더 알아볼 거니까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튼 스테이튼 정회전 러버의 절대적 룰을 지겨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umble round Come on, show me the way To cause I'm more Yeah, yeah, yeah 광야, 결속, 위협, 제껴라 임팩트 있는 가사와 수능 금지 속으로 불릴 만큼 중독성 강한 멜로디 선배 가수들이 앞다퉈서 커버를 할 만큼 넥스트 레벨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철팸 스페셜, 어제 발표한 첫 미니앨범 새비지로 또 한 번의 돌풍을 노리는 대세의 걸그룹 에스파와 함께합니다 김영철의 파워 FM 수요일 4분 시작했고요 와, 이제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된 팀입니다 2년 차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1년 차예요 베이비 베이비 근데 베이비 베이비, 그렇죠? 근데 올해 가요계를 발칵 뒤집을 만큼 엄청났죠 우리 카리나, 윈터, 지제, 닉닉, 에스파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짜 아까도 물어봤지만 인기를 좀 실감하고 있나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활동을 막 하지 않아갖고 계속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별로 실감이 계속 안 나고 저희는 그래도 아직 팬분들을 진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컴백하고 팬 쇼케이스도 하고 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커버해주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진짜인가? 우리 노래가 떴어, 떴어 닉닉, 그렇지? 아니, 그래서 사부시아 가면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커버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잖아요 네 선우정아 씨, 바다, 최강창민 이렇게 순서로 듣고 왔는데 오, 어때요? 우리 리더 카리나는 선배들이 커버한 거 다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전 거의 다 찾아본 편이에요 음, 그러면 커버해준 가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 선배님이 아예 약간 SES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게 또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풍기 막 날려가지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진짜 바다가 또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에스파가 나 이거 선배 노래인데 커버하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희는 보아 선배님의 아틀란티스 소녀 같은 그런 청량청량한 노래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저 먼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아니,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아, 해야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위터 버전은 약간 춤 이런 것보다 그냥 딱 서서 이렇게 서정적인 라이브 느낌으로? 아, 어 발라드 느낌으로? 좋겠다, 그래 1절은 그렇게 하고? 어, 2절은 이제 일어나서 갑시다, 갑시다 보아 선배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부에 드린 보이스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넥스트 레벨을 커버한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려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넥스트 레벨을 열정적으로 커버한 이 가수는 누굴까요? 일단 우리 정치자 철가루들이 보내준 답들을 볼게요 자, 우리 카리나 먼저 9208번님은 9208번님이 팔터시 오빠, KCM KCM, 우리 강창모 씨, KCM일까요? KCM 선배님 자, 윈터 9478번님 신호등 이무진 씨 아닙니까? 오, 약간 목소리로 그런 느낌도 있나요? 자, 우리 김남은 씨 거 볼까요, 취재? 김남은 씨, 신영재 님, 음역대가 장난 아니네요 에스파랑 광야 같이 갑시다 갑시다 자, 과연 여기서 정답이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누구죠? 바로 신용재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보내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스파 이번에 두 번째 레벨 감사합니다 자, 춤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에스파, 네 자신을 알라 자, 이번 레벨은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줄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에스파가 또 하나의 자아, 아바타 아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윈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아이들은 뭐하고 있나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싱크가, 싱크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늘었죠? 늘었죠? 많이 늘었죠? 늘었죠? 그럼요, 그럼요 에스파가 여러분, 4인조 팀이지만 아이까지 합치면 8인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급하게 아이를 탄생시켰어요 사실 좀 급전을 땡겨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에스파처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냥 목소리만 꾸역꾸역 만들었는데 이름은 철이 철이 귀엽죠? 지금 이 순간 진행에 도움을 줄 저의 또 다른 자아, 철이 불러볼까요? 하이, 철이 하이, 에브리원 철가루들 난 철이라고 해 철가루들 자, 그러면 우리 철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보라 보고 있어 에스파 나와있잖아 에스파한테 하고싶은 말 있어? 예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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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래도 또 4명이라고 4명 다 얘기하네 오늘 나 도와서 퀴즈를 내줘야 해 잘할 수 있지? 됐고 아이 캔 두잇 오, 너무 멋있어 오, 자신감 자신감 저의 또 다른 자아, 철이를 만나봤는데 어땠어요? 우리 윈터가 보기에 나도 잘했어 늘었지 아, 늘었나요 자, 그럼 철이가 뭘 해줄거냐 에스파에게 퀴즈를 낼건데 본인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넥스트 레벌 무대를 보면서 네티즌들이 감상을 적은 댓글 모음 중에서 인상적인 걸 골라봤거든요 보는 라디오 통해서 댓글에 얽힌 춤이나 포즈 보여드리니까 들어와서 봐주시고 문제는 각 멤버별로 하나씩 네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치만 정답은 누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명 다 닉닉 문제여도 카리나가 맞출 수 있고 지젤 문제여도 닉닉, 윈터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 멤버들에게는 선물이 있는데 우리 지젤의 별명이 지구젤리죠 우와, 지구젤리다 지구젤리 좋아요 닉닉도 지구젤리 좋아해요? 좋아요 닉닉은 새우탕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철파임 스태프들이 사비를 털어서 지구젤리를 준비했거든요 문제를 맞춘 멤버에게 지구젤리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팬들이 넥스트 레벨 무대를 보고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일단 카리나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나의 또 다른 하나의 자아 철이 문제죠 카리나 진짜 세상에서 제일 포스 있는 땡땡땡땡 같음 땡땡땡 자, 네 글자입니다 네 분에게 다 기회가 있고요 자, 네 글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윈터 윈터 메추리알 아닙니까? 자, 메추리알 아니고 일단 시도 좋아요 땡땡 포스 있는 포스 있는 메추리알 메추리알 아니고요 포스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포스가 딱 있어 카리스마 있어 자, 누가 더 도전할까요? 포스 있는 약간 곤충곤충? 곤충? 저 이거 알아요 카리나 합니까? 본인이 해도 돼요 카리나 카리나 세상에서 제일 포스 있는 여왕 개미 같다 맞죠? 여기 있습니다 아싸 아싸 결국 본인이 본인 문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왕 개미 같은 포즈 이거 지금 보는 라디오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죠 카리나? 여왕 개미 같은 포즈 어디 보고 하면 되나요? 앞에 보고 잡 포스 아 포스 있는 아 포스 있는 아 개그치 그렇지 아 약간 이미 딱 여왕 같은 느낌이 있네요 카리나가 외모에서 풍기는 아 그래서 본인이 본인 문제 맡겼습니다 닝닝도 막 도전해도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윈터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화 처리 문제죠 우리 윈터 말티즈가 제법 땡땡 같은 편 자 이렇게 다 베스트 태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윈터 말티즈가 제법 땡땡 같은 편 자 두 글자 아 저 아는데 어 멤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먼저 기회를 한 번 지젤부터 우리 윈터 말티즈가 제법 어 두 글자 아무거나 어 몰라요 아니면 형님 두 글자 아무거나 약간 말티즈가 제법 땡땡 같은 편 무슨 같은 편 두 글자 바보 바보 같은 편 카리나는? 말티즈가 제법 약간 괴물 말고 본인이 하면 본인이 맞춰도 돼요 괴물 말고요? 어 한번 몽스터 어 두 글자잖아 어 두 글자 3 아 안돼 2 야수 야수 누가 맞췄어? 지젤 정답 지젤이 맞췄어 야 잘한다 야수 야수 별명이 말티즈고 일단? 어 네 팬분들이 되게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구요 근데 말티즈가 제법 야수 같은 변 야수 같은 말티즈 표정을 한번 어떤거죠? 보여준다면 야 야수 같은 야 야수 오 이게 다 팬들이 만들어준거에요 귀엽네 자 다음 문제 또 이어서 지젤 댓글 모음 중에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처리 문제 고고고 지젤이 쉽게 추니까 쉬울 줄 알고 따라했다가 지금 땡땡땡땡하러 왔습니다 뭐지? 자 땡땡땡땡하러 왔습니다 네 분에게 다 키 있고 정답이 이번에 네 글자입니다 아무나 도전해보시죠 지금 뭐 하러 왔을까요? 땡땡땡땡하러 왔습니다 어 닝닝 지금 땡땡땡하러 왔대 뭘 하러 왔을까 뭘 하러 왔을까 아무거나 도전해봐요 카리나 어 카리나 필라테스 필라테스? 아 아니구요 아 윈터 도수치료? 어 나도 무슨 치료인줄 알았어 어 무슨 치료 지금 도수치료에서 비슷했어요 윈터가 윈터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잘 끌어주고 있어 근육치료 근육치료? 자 무슨 치룰까요? 그런 치료인데 카리나 카리나 재활치료 재활치료 다 왔습니다 그 재활치료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지? 병원에서 어 병원치료 병원치료인데 병원진료 진료 진료? 닝닝 무슨 진료인지 모르겠어 무슨 치료야 치료 물로 시작해 닝닝 아 뭐로 시작해요? 물 물 물? 물리치료? 오 나이스 역시 아 나 닝닝이 맞춰둘줄 알았어 역시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리치료 아 잠깐만 이거 웃기다 댓글 물리치료 받을 적 있어요 치즈 있나? 침은 맞아봤죠 침은 맞아봤죠 침은 맞아봤어요 아 침 다 맞아봤어요 네 지주에 물리치료 가야 할 것 같던 춤 동작 한번 보여줬어요 아 네 아 I'm on the next 요쪽 감사합니다 I'm on the I'm on the next level 그렇죠 그렇죠 물리치료 진짜 이거 하다가 진짜 물리치료 받은 적 없어요? 이거 디그자 춤 하다가? 여기에 침 맞았었어요 진짜로? 진짜요 아니 왜냐하면 나 이거 하다가 나 팔 꺾이고 있더라고 해서 내가 아예 20대들이라 애들은 괜찮겠지는데 아니요 저희도 여기는 누구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닝닝도 알잖아 물리치료 네 닝닝도 한국 와서 물리치료 받아본 적 있어요? 물리치료? 침 같은 거? 어 넥스트레벨 때는 없는데 블랙맘바 때는 저희 넷이 다 같이 침 맞으러 가셨어요 다 했구나 진짜 아 우리 고생이 많아요 넷스파 이어서 이제 다음 문제는 닝닝 문제입니다 닝닝 문제 철화 문제 뭐야? 닝닝이 인간 땡땡땡 아니냐며 흑발도 예뻤지만 빨간 머리하고 물오름 아아 저 아는데 알아요? 일단 닝닝 그럼 지금 지구젤리를 못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윈터예요 윈터예요 윈터 먼저 도전 닝닝 인간 인어공주 와우 에이 에이 아 그렇군요 아 아 자 이게 닝닝이 인간 인어공주 아니냐 오오 인어공주라는 얘기는 닝닝 들어봤어요? 네 멀메이드 네 그 머리 색깔 때문에 네 오 지금 머리 색깔 때문에 더 그렇다 그쵸? 네 어 그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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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는 더 그랬고 그러면 지금 본인 인어공주라고 생각하고 카메라 보면서 표정 한번 저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아니야 또 다른 인어공주가 들어왔어 딴따딴 딴따따 와우 안다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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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다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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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가 나타났네요 네 자 지구젤리를 그러면 어떻게 됐죠 결국은? 1대1대1대1입니다 1대1대1 공평 공평 그렇죠 마지막 윈터를 기를 안 주고 윈터를 빵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는 동안 세 번째 레벨은 철가루들이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의 감춰진 끼와 센스 그리고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에스파에게 뭐든 해달라고 부탁하면 도와줄거에요 뭐 노래 연기 애교 등등 에스파가 해뒀으면 좋겠다 싶은거 남겨두시면 선물도 쏠게요 샤비공 실제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원래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노래 제목이 Savage 뮤직 스타트 왜?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에스파 Savage 듣고 왔구요 자 노래 듣는 동안 철가루들이 막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레벨 힘껏 외치면서 춤추면서 시작해볼까요? 에스파 이거 해주세요 네에스파 레벨 자 네에스파 레벨 자 춤들 다들 따라하셨나요? 자 먼저 0224번님이 카리나님 사투리로 노래 부르기 최고 실력자이시잖아요 혹시 새로 개발한 사투리 노래 있으면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사투리 노래를 맨날 불렀었나봐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윈터한테 시킨적이 있어가지고 이번 신곡으로 저 시작할 때 Oh my gosh Don't you know a savage 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마 내가 네 새비지다 맞다 아이가 내가 네 새비지다 약간 썸디 흉 내내고 그렇기도 하고 잘했어요 자 0039번님이 에스파 이번 앨범 자켓 사진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에스파의 귀여운 모습도 보고싶어요 귀요미송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넥스트 레벨을 귀여운 뽀짝하게 불려주셔도 됩니다 하시는데요 귀여운 뽀짝하게 카리스마 없이 I'm on the next level 가볼까요? 다 같이 하는거에요? 하나 둘 셋 넷 I'm on the next level 잘한다 잘한다 자 0351번님이 멤버들이 끼와 재능이 다양하던데 왠지 트로트도 맛깔나게 부르는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멤버들 중 아무나 원하는 트로트곡 한 소절 누가 할까요? 트로트 어 제가 닝닝 닝닝 문제 하고 어 네 닝닝이 괜찮습니다 트로트 트로트 어 트로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터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된다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사랑의 밧데리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와 이제 시간을 못 일으켰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에스파 철파의 문은 두 번째 출연이었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맞아요 네 이번 앨범도 대박 나고 다음에 또 꼭 놀러 와주실거죠? 네 불러봐주시면 그때도 철이 불러놓고 우리 또 열 명이서 놀아야죠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한테 안부 전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 자 우리 끝인사 같이 할까요? 네 오늘 하루 Open up 짓을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에스파는 이제 Shut up